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크기가 똑같다는 걸 알려줘야 돼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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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브로드. 세 개 뭐예요 세 개? 형 방사님 욕하면 안 돼. 형 방사님. 형 방사님. 형 방사님. 형 세 개 뭐예요 세 개? 아직 세 개는 아니야. 아 남준 형. 아니 인사는 한 번 해주고 가시지. 어디 여기? 마이 브로드. 진영의 브이 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예요? 세 개. 세 개. 형만 살고 있지 세 개. 세 개. 진짜. 같이 갈래. 웃어.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따라 너 따라 올 것이 이기에 나선 뭐 아아 가운 길에서 찾고 싶은 날 울품없던 날 알아줬던 날 네 생각에 웃을 수 있었어 네가 있는 걸 날 가고 싶으니까 들어 잡으러 갔다 이거 못 안 열면 수령할게 형아 야 잠깐만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잠깐만 석진 없는 석진 생일 문 열어 야 문 야 너 때문에 야 문 열어 저기요 아니 얘들아 윤기까지 왔거든 문 열어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지금 너희끼리 놀 때가 아니라 정국아 춤출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 웨이브를 지금 이거를 왜 하고 그렇지 진영 왔어 진영 왔어 진영 가져왔어 진영 가져왔어 어 형 화내는 거예요 형은 괜찮 네? 진짜 봤어요 형 어떻게 해 형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시작된 진영 진영 진짜 진짜 레전드다 이렇게 해요 형 형 일단 형 혼자 하고 있어 볼까요? 우리 다시 들어올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을 꺼서 미안해요 장난 아니었어요 진영 안녕 네 저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 방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네 좋은 manufactures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년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중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